친구들, 뭐 뭐 하고 있지 않다. 네, 오늘은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 배워보도록 할게요. 언제 쓰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I am not driving a taxi. 나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 The baby is not sleeping. 그 아기는 자고 있지 않아. 아주 초롱초롱 깨어있네요. 그렇죠? They are not drinking juice. 그들은 주스를 마시고 있지 않아. 물 마시고 있어요. It is not raining. 비가 오고 있지 않아. 네, 비가 오지 않고 해님이 쨍쨍하네요.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 으흠, 네, not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네요. 자,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선생님이랑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예문 만들어봐요. She is studying. 그녀는 공부를 하고 있어. 이거를 부정문으로 만들면 하고 있지 않아. 그렇죠? 네, 한번 만들어봐요. 주어 she. she의 비동사 is not studying. 아하,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사용했네요. she is not studying. 그녀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 자, 우리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 그리고 동사 원형 ing 형태로 사용해줘요. 이때 are not, is not은 aren't, isn't로 I am not은 I'm not으로 줄여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거는 간단해요. 비동사, not, 동사 원형 ing. 이거 한 가지 머릿속에 꼭 저장하고요. 앞에서 배운 문장들 한 번씩 소리내서 꼭 읽어보고 손으로도 적어주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운 문장들 한 번씩 소리내서 꼭 읽어보겠습니다.